1. 장세기 4장 1절 1. 아담이 그 이 안에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를 때 내가 여호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3.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몹시 분하여 하면 어찌 되니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니냐 4. 내가 소원을 행하면 어찌 나들 들지 못하겠느냐 5. 소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5.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5.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나와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5.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5. 천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link 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아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고 아담이 예쁘게 보였을까요? 그게 바로 어버이 최초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그때 그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지 아니면 마음 아파하실지 한번 생각해 볼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남보다 뛰어나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경험과 지혜 그리고 같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철저하게 경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뜻대로만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실패 뒤에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초로 하나님께 진받은 아담과 하와는 축복된 에덴 동산에서 멋있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 그곳에서 쫓겨나는 실패의 승자는 납붙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둘을 낳았는데 남의 아들도 아닌 형 가인이 동생 아베를 들평에서 쳐죽인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시작하게 되면서 인간의 첫 살인이죠. 아담과 하와는 부모로서 얼마나 실적 고통이 컸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주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죽옷을 입혀서 흥청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 에덴 동두에서 쫓겨난 두려움 가운데 무화가 나무 입을 엮어 자기 몸을 가려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요. 모기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3장 21절 예, 창세기 3장 21절 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청을 말하는 의미가 다른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여 당장에 죽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은청을 내려주셔서 재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또한 그 신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고 구해서 바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손수 만들어서 부끄러워하는 아담에게 입혔고 에덴 동산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그 신을 위해서 만들어요. 큰 걸 만들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도 만들고 만들고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만드셨고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아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듯이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아이를 낳으면 예쁜 옷을 사서 입히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기쁨인지 아실 겁니다. 내 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 좋아서 막 펄짝펄짝 뛰는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떨리고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런 걸 아마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기쁨을 강아지,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강아지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걸 저는 얼마 전에 또 배웠어요. 참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깊고 큰 사랑과 변주어도 아무 탈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하루만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지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톡씩 드리던가 옆에 계시면 조용히 안아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둘째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워 대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을 때에 이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들의 쓰라린 마음의 공복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신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종료는 달라고 제가 수많은 실패의 쓰라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쓰라린 마음의 공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잃고 우리가 버려지고 우리가 쬐지고 갈라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붙여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는 끝장이다. 진짜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소유력 강장이나 교도소에서의 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도 일반 다른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반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제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라 그게 바로 노숙자고 교도소 안에서 재수다 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래 끝이겠지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밥을 얻어먹고 차가운 바닥에서 박스를 까고 자고 교도소에서 좋은 방에서 넣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돼지처럼 사육을 당해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그리고는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의지가 찾아왔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술, 담배, 범죄 등에서 결코 자유가 죽지도 못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둘레 속에서 아직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튕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과 소외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사회 정착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이 소외감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건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도 꽉 차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한경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조금만 따뜻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쉽게 우리는 마음을 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 나서 상처받고 오해받고 아무리 아파해도 한동안은 어쩔 수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들은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막 굳어지듯이 우리의 지금 많은 비를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소나기도 맞아벗고 천둥 넘게도 있어갖고 이제는 우리가 굳건해져야 단단해져야 될 때거든요.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닌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어려움이 도리어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세네카 말하기는 불은 쇠를 달려시키고 역경은 사람을 단련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역경이 아니면 사실 사람을 단련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지식도 있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딱 얘기하기 좋은 일도 많은 얘기들로 해지지만 역경을 내가 몸속 체험하고 그 역경을 내가 스스로 이겨냈을 때 내가 단단해지는 것은 지식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준다고 될 수도 없어요. 얘기해 주기라고 될 수도 없고 역경 속에서 사람이 단련된다고 하지만 역경이 끝없이 찾아온다면 또 어떤 사람도 단련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끝내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의 평안이 시작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를 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부모님께 전화 한통 하시거나 찾아와서 즐거운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흥흥흥흥 빚으시고 생계를 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약한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흥신 사랑과 축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호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각오에 저희가 잘못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해게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조건 사랑으로 저희들 키워주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고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